안녕하세요. 랄라스윤입니다. 원반을 치우고 있는 박사님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랄라스윤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름만 들어도 상큼하고 오렌지 랩을 모아 있는 페스티벌에 이름이 그렇게 상큼한 거 같아요. 삼샤와요. 맞아, 삼샤와요. 첫 데뷔곡이 뭔가요? 아, 그쵸. 나이네를 울었죠? 아니요.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많아요.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천생연구냐? 저는 여러분들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지 않나 합니다. 태풍이 일찍 작업을 들어갈 예정이에요. 주님한테 보내주시면 너무 멋있는 음악들이 짠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. 랄라스윤!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